조계종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른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토크콘서트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. 각계각층 명사들이 한데 모여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부모가 된 초보 엄마와 아빠들에게 다양한 육아 조언들을 전했는데요. 이 내용은 다음 달 BBS 불교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. 박준상 기자가 콘서트 녹화 현장을 찾았습니다. 코로나19로 직홍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모, 자녀 간의 갈등. 가정 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, 또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혜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. 서울시 종교지원 정책으로 조계종이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이 녹화 중개한 이른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토크콘서트, 아이 넷의 엄마가 된 정주리 씨를 비롯해 불교 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초, BBS 룸비니 동상 진행자 도훈수님, 신의진 연세대 교수 등 각계각층 명사들이 모였습니다. 출연진들은 부모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, 또 어린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등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. 아이의 기질과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의존성을 키우는 현장의 생생한 해법들이 오고 갔습니다. 좋은 부모는 먼저 남편과 부인이, 아내가 서로서로 좋은,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가 되면 아이들한테도 열 번 화낼 거 조금 줄고.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랬겠지,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와 용서에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. 워킹만과 워킹파더로서 겪은 육아의 고충과 저마다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도 가감없이 공개됐습니다. 애한테 너 뭐 되고 싶어? 그러면 나 좀비. 아, 그러면 나는. 그래. 존중해줘야죠. 그래, 귀여운, 착한 좀비 같아요. 나는. 찌근지심 같고 부모도 그렇고 서로 간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잔소리와 훈육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. 또 지난해 정인이 사건으로 견갑심이 커졌던 아동학대 문제도 다뤄졌습니다. 전문가들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부처 간에 이른바 칸막이를 없애고 제대로 된 피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이번 이른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토크 콘서트는 다음 달 BBS TV를 통해 방송됩니다.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.